2000 나이다스컨티클럽 트렌드스크린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초반전이고요 전반전 영상을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오비고 이번엔 타이탄 코스네요 쳐보겠습니다 스크린이 나갈 것 같은데? 무서워 부람부람 하네요 살았나? 전공이 나오면 안 되겠네 나와서 예쁠 것 같은데 175 4번 유틸리티를 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유틸리티를 칠 수 없는 라인일 텐데 스크린은 치만 하니까 미래콤달은 geon 설마 필드 였지만 나갈onnית 손질은 카드스 마카kach 다시Rock 잠시 후, 숨이 나세요. 어프로 침이 뒤를 들었습니다. 길어요. 길어요. 오르막 왼쪽에 3컵에 오르막 4m정도로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나? 쓸데없이 길어요, 지금. 터킹. 수풀컵 바로 보세요. 레디? 수풀컵에 오르막 4m정도로 공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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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컵에 오르막 4m정도로 공략하기 수풀컵에 오르막 4m정도로 공략합니다. 수풀컵이 오르막 4m정도로 오후 8m정도로 공략합니다. 수풀컵은 오르막 5m정도로 공략합니다. 15M정도로 공략합니다. episiot front 5m정도로 공략합니다. 부터스타annah 저 뭐 앞바람이 있는 170미터라서 쳐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이상하게 쳤다. 나갈 것 같은데요. 어우 서럽다. 잘 치지 못했습니다. 아깝다. 요즘에 예쁘게 잘 못 치네요. 싫어. 잘 치실까요? 미친 것 같습니다. 내리 바로보세요. 오 땡겼어 필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많이 땡겨가지고 2000마이더스가 아마 27월짜리 골드장인데 그중에 올림프스와 타이탄포스를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샷이 계속 오른쪽으로 좀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밀려서 할말이 없네요 오늘 제가 원포인트 레슨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버를 가져가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볼까 합니다 당장은 슬라이스가 나니까 감안을 해서 쳐야겠어요 이번에 안났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참 당황스러워요 사실 뭘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에 넘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6번 아이언으로 공약을 중간까지 갔다가 가는 방식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것이고 최대한 컨택에만 신경을 쓰는건데 제가 목표했던 정도 친것 같습니다 앞바람이 좀 날리는데 어프로치로 공약을 해볼게요 오른쪽이 살짝 불안합니다 조심해서 치는걸로 너무 많이 치는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길었어요 네리막은 맞는데 아까부터 네리막이 많이 안굴러서 잘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열고 핫버팅도 치고 계속 보기 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더블 보기 치고 약간 그러고 있네요 이번에는 오히려 오른쪽이 낫습니다. 치던 대로 그냥 쳐야겠어요. 괜히 훅이 난거 안좋은.. 약간 드롭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니면.. 큰일 났거든요? 크리슨의 드라이빙 아이언 3번 해볼게요. 제가 연습을 다 마우고 있으니까.. 초대에서 공을 너무 못 치고 있어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Next To Your Front 기본적으로 로제한 톱 Hawaiian 앗 넘는 거 같고.. 나는 잘 맞았어요. 머리가 마이너지 안 맞지만.. 일단 해보세요. 그냥 7번을 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7번을 키겠습니다 더 나가지 않을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바람이 있어서 7번 치면 맞을 것 같은데 어우 비싸 약하겠는데 맞긴 잘 맞았는데 자신있다고 생각보다 오늘 핀이 좀 어렵네요 안생겼다 안생겼다 이면 많이 갔네요 아쉽네요 그리피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제가 못했죠 탭 탑 탱 편의점 탱 편의점 다 변의점 4번 유틸리티를 쳐볼께요 당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당기지 않고 조심해서 3번 유틸리티를 쳐보았습니다 당겼네 시작하자마자 몸이 졸아요 거의 나갔다 불러 20미터가 넘으면 보통 어프로치를 주고요 15미터 안쪽이다 이러면은 샌드웨이치로 공연을 하는 편이에요 야마아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식품에 10분간 2분간 1분간 2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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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겼나? 근데 못 쳤어요. 이런 걸 제가 잘 못 치는 거. 오히려 북바람을 의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슬라이스 불일이니까. 평소 치던 대로 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이 많이 떴네요. 어디 맞을까? 내리막이라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실이고. 아우, 예쁘다. 6번 아이엔 들었습니다. 6번 아이엔 치면 오늘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뒷다운 썼는데 한 번 치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왠지 찼까? 저리 중앙에서 좌측 반컵으로 보입니다. 지금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몸도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타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잘 못 치는 거 같아요. 몸은 훨씬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음 약한가? 너무 못 치는데? 방금은 버디를 좀 노려볼 만했는데 능력이 안되네요 3개가 남았습니다 사이탐쿠스도 플레이하고 있구요 하폭을 양쪽 세자들이라서 크게 부담 없습니다 한번에 조금 힘져서 탔는데 볼스피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허리에 힘졌네 아직 허리가 많이 나갔으니 편하게 치세요 이번에는 한번 공약을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200m 페어의 우즈로 공약하겠습니다 아 열렸네요 잘 친 줄 알았네 잘 친 줄 알았습니다 하 나갔네요 거의 나간건데 오른쪽 볼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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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에서의 밴드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벙커로 내가 벙커를 되게 못치더라구요 벙커도 오는 Uber 벙커도 오는 중 그것이 심지어 벙커도 오는 중 2홀 남았는데 아마 파3홀일거에요. 파킹이 받쳐진진 않으니까 장소가 좋진 않습니다. 거리를 보고 클럽을 볼게요. 4번 유튜브 볼 치면 될 것 같아요. 레디? 당기지 않으면 성공. 공이 너무 높게 떴어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너무 높게 떴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인창! 신속 중앙에서 왼쪽으로 풀어 주세요. 오늘 같은 용어를 챙겨놨겠어요? 공이 너무 높게 떴어요. 11M 좌측 한 컵이면 11M만 집중해서 치여. 레디? 신만큼 친 것 같은데... 여기 앞에요. 어... 더디 요경이 힘드네요. 확인하고 싶은 워낙. 마지막 홀입니다. 아... 주소라. , 자, fit. 스윙, 간 Enjoying. 우리 다 잘 잡고싶은 너무 많아요. 여기, 마지막 콜 티샷은 흰으로 해볼게요 괜찮게 친 것 같은데 마지막 콜을 정리를 좀 하면서 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공 카메라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끔 연습을 위해서 1번도 태우기 위해서 치는 연습을 하긴 합니다 많이 나가진 않는데 연습 차원에서 칭을 치자니 조금 자신이 없는데 근데 칭을 한번 쳐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칭을 9번처럼 치면 되겠죠 칭을 올리기만 말고 칭을 올리기만 말고 칭을 올리기만 말고 칭을 올리기 오 이거 약한 거 아니야? 칭을 올리기 조금 약했으면 칭을 올리기 칭을 올리기 큰일날 뻔했네요 파트 마치고 이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2000마이다스 컨트리클럽을 플레이했구요 운동맨 이런 채널을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못 친거보다 고객자 수가 어느정도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돈이 안될 다가 고춧가루